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본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야간체즈로 왔는데요. 야간체즘. 자 올해 첫 번째 야간체즘입니다. 일단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냥 탐사 개념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뭐 안 잡히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치집을 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폭탄 먼지벌레가 있네요. 우와 누르면 지금 폭탄을 발사하는 그런 벌레입니다. 자 한번 제가 폭탄을 내뿜게 해볼게요. 뭐야? 액션! 우와! 여러분 보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식으로 자기방어를 하는 곤충들이 있습니다. 이 곤충은 이렇게 산성을 발사해서 자기를 방어하는데요. 진짜 신기한 곤충입니다. 자 그럼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폭탄 먼지벌레가 먹이를 물고 하고 있는데요. 이야. 밤에도 이렇게 활발하게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웨이 나와가지고 아래쪽에 뭐가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번 파볼게요. 자 여기 남은 형은 두 쪽에 있습니다. 뭐야 이거? 응? 꼬무지를 태어나는데요? 여기에서 꼬무지를 추위 나오지? 여러분 입어보세요. 꼬무지를 추위 나왔습니다. 제가 이건 아직 키울 생각이 없기 때문에 방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사슴벌레는 진짜 안나오네요. saddle.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